나저명 시즌 4 8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81번째라고요? 저희 분명히 60갑자 대장정 중인데 왜 81번째인데 안 끝난 거죠? 나 때문이야. 어쨌건 81번째까지 왔고요. 다시 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의뢰 일주 진행하는 날인데 마이크가 안 되고 헤드셋이 안 되고 지금 되게 어수선한 가운데 한 30분 이걸로 해냈어요. 정신을 차리고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급 PPL이 생겼다고 PD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PPL을 하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PPL을 하는 방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돈이 팍팍 쌓이고 있는데 현금이 막 쌓이네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돈은 안 된다지만 열심히 PPL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주시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넘기죠. 넘어갈까요? 생태치유학교 그루라는 곳에서 저희 쪽에 PPL이 들어왔는데 생태치유학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에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몸과 마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한의사분들이 만든 학교라고 합니다. 생태치유를 하는 학교인데요. 생태치유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배워서 각자 분야에 접목시켜서 치유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대충 느낌은 오지 않으세요? 먹을 거 이런 거 취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먹는 거 거주 환경 식품 그리고 식자재 재배 방법까지 그리고 또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어때요? 수업을 들으러 가셨나요? 수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해안에 개펄 숲 치유 이런 것도 우리 다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계속 봉화지겸 이후로 부기가 계속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비 오는데도 강화도 쪽에 갯벌 치유하는 데 따라갔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강원 선생님이신가요? 아마 그럴걸요. 그렇구나. 참고로 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강원 선생님 사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갯벌에 누워있기도 하고 또 물이 빠지니까 거의 한 1킬로쯤 이렇게 물이 바닥에 빠져가지고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하고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3보 이상 잘 안 걷는데 그때 한 3, 4킬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머. 갯벌 위를요? 갯벌 위를 맨발로. 다음날 몸 잘 안 나셨어요? 아니요. 전혀. 사실 좀 놀라웠던 게 뭐 딴 거 한 거는 없고 그냥 갯벌에서 하루 종일 놀다 온 건데 쉬다 온 거죠. 근데 너무 몸의 컨디션도 너무 좋고 자연치유라는 게 뭔가 다리에 부기도 많이 빠지고 진짜 강원 선생님 발 친해서 저는 곤발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런 큰 발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완전 막 발이 두 배. 그럼 직접 저기 체업을 하신 강프로님이 계셔서 저희가 PPL에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숲 치유랑 갯벌 치유 같은 걸 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5월 12일에 21년도 1학기 개강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10회의 수업, 10번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격주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 줌 수업은 7번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아까 말씀드린 숲 치유, 갯벌 치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가 봐요. 야외 생태 수업이 3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의사분들은 돈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침을 넣고 약을 팔아야 되는데 자연치유,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 사실 이렇게 좀 자본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부족이 딱 알맞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약보다 더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번밖에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정말 좀 여건이 되면 저도 이렇게 계속 나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진짜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네요. 저는 한의사님들께 한 단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강의가 돈은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강원 선생님이 갯벌에서 3, 4km를 걸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강원 선생님이 되게 피곤할 때 강원 선생님이 오락가락 할 때 있거든요. 그때 기획부동산으로 갯벌 땅을 확 팔아버려서 돈을 확 끌어당기고 그걸로 이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잘하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갯벌 땅.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생태치유학교 21년 1학기가 5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0번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10명에서 15명 사이라고 하고요.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거나 강의료나 이런 거 검색하시려면 네이버 카페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카카오톡 채널도 있습니다. 생태치유학교 그루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 생태치유학교 그루를 친구 추가하여서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1학기 수업 계획을 보면 동굴탐험, 달의 산행, 생태관찰, 텃밭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방금 전에 달의 산행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달의 산행이군요. 그럴 리가 없지. 참고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되게 후유증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발음도 잘 안되고 눈도 잘 안보이고 머리도 잘 안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그렇게 눈이 잘 보이고 그런 편이 아니라서 익숙합니다. 아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더 안좋은 거죠. 기본이 별로였기 때문에 여튼 PPL을 다 무사히 마쳤으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막간 PPL이 있어요. 뭐 또 챙겨주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수불수불 대표님이 과자 광고하셨잖아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몇 번 사 먹기도 했는데 그 이유로 재돈 주고 많이 사 먹었는데 혹시나 그냥 다 먹었다고 그렇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 지독하다 지독해 비싸더라고 되게 여러분 잊으셨겠지만 지금은 10시가 넘었고요. 오늘은 의뢰일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의뢰일주 풍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의뢰일주에 대한 풍문을 모아서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부터 소개해 주시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수초 그것도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그게 이제 을해 해수 위에 을목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바다 위에 떠다니는 나무 등거리라는 등 나무 판대기라는 등 수초라는 등 그런데 이게 이 묘사가 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형상이 이 의뢰일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분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의 보통인데 사실은 이렇게 좀 이리저리 방향을 빨리 못 잡고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 파도가 이제 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떠밀려다니는 해조류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부평처처럼 뭐 떠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장간에 보면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이제 뭐 무터라든지 또 감목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정기가 이제 임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는 아니다? 그렇죠. 이제 외부적인 요소에 더 뭐 수기가 왕성하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뢰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이거는 약간 조금 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은 아니다. 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해수가 역마의 글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역마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 역마적인 좀 약간 내면적인 역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자리는 한자리 지키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왔다가 마음이 고요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아마 그런 것은 응애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유내강 겉으론 온화하고 침착하지만 속으론 강한 힘과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유내강이 뭐랑 많이 나와가지고 더 외유내강이래. 그런데 을부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묘. 정묘일제도 외유내강이래. 그런데 이제 원래 목이라는 특성은 이제 분열하고 발산하는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해수 자체의 임수는 이제 좀 온화하고 뭐 좀 안정적이고 뭐 이런 기운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반대적 개념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온화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좀 발산적이고 진치적인 특성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이 과연 의뢰일주한테 어울리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풍문이 좀 답 그러네요. 그래서 풍문인가 보다. 그렇죠. 어쨌건 풍문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상하다. 속을 알기 어려우며 행동에 조심성이 있다. 네. 고상함. 여기에 참 의뢰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그러니까 좀 고상하다는 게 다른 이게 꼭 좋은 뜻만은 아니고요. 이 의뢰일주들이 좀 다소 고독한 경향이 강하다는 거고 좀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막 튀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좀 늘 분주함이 있습니다. 내면의 그 영화 때문인가요? 네. 내면의 그 영화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평생 한 자리에 살 것 같은 사람이 옛날에는 이민 가는 사람 중에 의뢰일주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 이 땅에 뿌리받고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훌륭하고 다소 쌓여요. 야, 따오. 미래는 없이 그냥 아르헨티나 이런 데를 이민 확 가봐야 돼요. 또 그런 힘이 의뢰한테는 있습니다. 의뢰일주가 좀 보면 연꽃 이런 것에도 비유하고 그러는데 백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에 보이는 것과 아래가 다른 건가요? 뭐 좀 그런 거죠. 발이 바쁘고 그다음에 훌쩍 날아가서 먼 데까지 가는 어떤 특성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행동에 조심성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정인이니까요. 연애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데 행동 것인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요한 것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명과 다르게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화주의자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깊다. 아무래도 목의 특성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죽 돌림 빼고요. 우와? 전 4번 완전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시끄럽고? 네. 그다음에 정인의 특성 또한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기에 갑목, 겁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관과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런 그 평화를 꿈꾸는 그 마음 뒤에는 굉장히 어쩌면 폭력적인 허무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다섯 번째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소개해 주시죠. 외골수, 학문을 즐기고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나다. 의외로 외골수의 모습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보면 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뢰일주거든요. 네. 의뢰일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널리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보다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만 혹은 자기가 생각한 고집 그 생각의 범주가 굉장히 강하고 좁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진지하죠. 진지하고 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창의성, 예술적인 창의성이나 무슨 어떤 상업적인 창의성보다는 어떤 그런 철학적 창의성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편이라고 봅니다. 네.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천력과 결단성이 부족하여 마무리가 쉽다. 하지만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본다. 네. 이게 이제 이 3번 고상함과 더불어서 아마 의뢰일주의 가장 대표적인 특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만성의 표본입니다. 이 의뢰가. 뭘 하나를 잃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뭘 만약에 이 의뢰가 딱 처음에 뭐 하나를 제대로 꽂히면 네. 은연가는 끝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포커싱이 잘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부평조처럼 이렇게 막 떠돌아서 마음이 떠돌고 네. 마음이 떠돌고 이렇게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실천력과 이제 결단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금의 기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의뢰 그러면 종자에도 비유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결실과 마무리 짓는 결단 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건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곱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민하고 신묘한 생각으로 허를 찔러 타인을 놀라게 한다. 이거 이게 이제 의뢰일 줄 알으면 꼭 나오는 말인데 아하하하. 저는 이거 뭐 동이야기 같은. 그리고 아주 딱 봐도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좀 안 어울리는. 그래서 막아떴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타인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분의 외면과 내면이 다르 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의 피상적인 측면을 보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있다가 또 다른 모습을 봤을 때는 허를 찔러 듯이 놀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의미 정도. 그런 의미로. 네. 네. 그런데 예민하고 신묘한까지는 동의하기 어렵다. 네. 신묘하다. 신묘하다는 게 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의뢰일 주들이 그 종국에는 좀 현실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과 출발점은 조금 좀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약간 이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종국에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묘한 그러니까 미묘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좀 끌고 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종국에는 현실적인 면이 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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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와 인연이 있다. 네. 아까 제가 이민 얘기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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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뢰일 주들이 이렇게 좀 특히 이제 만약에 좀 신약한 의뢰일 주라면 해외 쪽에서 해결을 의뢰 해결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의뢰일에 딱 떠오르는 게 굉장히 유연한다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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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하고 진지하지만 유연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의 적용력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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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소들이 합쳐서 아마 이제 해외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의뢰일 주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도 자기는 잘 지킨다.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뭔가 우주적인 어떤 보살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주위에선 좀 얇았겠다. 네. 그럼 아홉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의 집착이 약하고 유행에도 둔감하다. 네. 이것도 뭐 아까 저기 같은 얘기에 연장 쓰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특히 막 유행.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뢰일 주도는 옷을 입는 것을 보면 늘 가장 이렇게 베이직한 그런 스타일들을 오랫동안 고수하는 편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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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술분야에서도 특히 교육적인 측면, 재능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은혜일주가 일목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것이 해수와도 동반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공감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공감능력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깊고 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목회활동이라든지 공감을 전제로 하는 예술활동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일지에 정인이나 편인을 안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면에 어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뢰일주 사연자분들 모두가 예술계통 종사자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네요. 열한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지 못해 연애를 터디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죠. 진지하니까.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보신다니까. 호날두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맞아요. 호날두가 또 의뢰일주군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날두가 전라 웃기는 게 진짜 바람둥이고 정말 여자 저 여자 막 술을 하는데요. 꼭 애를 꼭 놓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잘 키워요. 너무 잘 키우고. 식상이 용신인가? 아니 관이 용신인가? 이상하네. 호날두 사주 제가 있는데 식상이 정말 용신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호날두는 진짜 박지성의 회고에 의하면 같이 맨유에서 같이 뛸 때 그때 이미 호날두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올드 트레워프트 경기장에 제일 일찍 나오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호날두였대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연습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래서 그 헤어드라이어 기록 별명을 갖고 있던 퍼거슨 감독도 호날두한테는 한마디도 욕을 안 했대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너무 애새끼가 참 싸가지 없게 생겼는데 뺀질거리고 완전 뺀질처럼 생겼는데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자기 알아서 너무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런 참 허를 찌르는 사회생활을 잘하신 거 아닐까요? 한국에 왔을 땐 그런 태도가 안 보였는데 요쯤 하겠습니다. 네. 열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꾸준함으로 늦은 나이에 발복하는 경우 많음? 네. 말씀해주셨죠? 대기만성. 끈기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네. 그럼 마지막 유명인도 어느 분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 쟁쟁하네요. 축구선수 호날두 도계 박재원 문재인 대통령 전 농구선수 서장훈 김은숙 작가 배우 유연석 방탄소년단 제이홉 임팩트가 크네요. 근데 진짜 겉으로 봐서는 다 같은 일주인 걸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분야들이 되게 천차만별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의뢰일주는 명리학도 잘하려나? 이거 보면 여기에 꽂히면 끝장을 보시겠죠. 박재원 선상처럼 네. 이분이 이름이 있어서 전설적인 분의 이름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가 의뢰일주의 풍문이었습니다. 의뢰일주 연애공약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일주분을 마음에 품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팁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지장 간의 의뢰가 무토정제, 간무, 겁제, 임수정인 이렇게 세 글자로 품고 있는 이 의뢰일주를 공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주시해야 할까요? 뭐 언제나 그렇든 남성부터 가보겠습니다. 의뢰일주 그러면 보통 남성분들이라도 조금 차분하기도 하고 속을 좀 알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조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뢰일주 남성분들은 여성분이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직설,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직설적인 언어나 화법,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애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숨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여성들 있잖아요. 솔직한. 네, 솔직하고 자꾸 이제 생각을 같이 좀 끌어내줄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진 적극적인 여성상이 의뢰일주 남성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의뢰일주분들이 굉장히 좀 정적인 면도 있고 속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거나 그 마음을 숨기지 않는 여성의 타입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 특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문자?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의뢰일주들은 남녀 모두 공유 두 가지의 특히 연애 부분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눈이 높다는 것이고요. 눈이 높다는 게 좀 세속적인 의미의 눈이 높은 게 아니고, 숙고를 자꾸 하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눈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평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의뢰일주가 이런 말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웬만한 어떤 그런 실수 내지는 혹은 갈등, 모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워낙 유연하다 보니 네.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 있지 뭐. 오늘 제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사과를 하면 또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주고 사과를 안 하더라도 미안하니까 사과를 못하는구나. 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오지랖은 걸게. 네. 이외와 배려심. 이외와 배려들을 합니다. 을목일관들이 이렇다니까 진짜. 하하하하. 그릇이 커 일단. 하하하하. 큰지는 모르겠고. 네. 우유부단한 거죠. 하하하하.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어린 일종 남자들의 공략법으로 지사선생활을 말씀하시는 게 남쪽이 오히려 진짜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예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네. 하하하하. 그게 중요해요. 자극적으로. 하하하하. 하면 세게 팍 나가면 멈침멈칫하다가 그냥 아 저 여자 날 저렇게 잘 좋아하나 보다 하고 빨리 넘어가지고 만약에 의성문족도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평생 그런 관계로. 네. 네. 계속 숙고만 하다가. 네. 서로 숙고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한 7년쯤 전해서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만나는 걸까. 뭐 이제 이러냐. 하하하하. 또 이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또 그리고 또 오래 가요. 네. 그렇게 또 그런 방식으로.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사뭇 다르게 남성 공약법을 너무 진지하게 해 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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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긴 한데요. 하하하하. 그러면 여성 공약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끈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뢰일주 여성에게는 굉장히 좀 지속적이고 오랜 동안의 어떤 그런 교제 되지는 좀 끈기 있는 모습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의뢰일주 여성의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오피할 것 같습니다. 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저는 반 gent.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하하하하. 음렌할 여성은 제가 좀 바 debts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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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다 산 계산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게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시대의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혀 우리가 흔히 안한 말로 많이 처지는 남자하고도 쉽게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세속적 기준과 다르니까 자기가 뭔가의 그 가치를 그 남자에게서 발견했으면 그걸 내가 키워주면 되지 뭐 오히려 그런 데서 엄청난 자기 속에 든 자긍심과 자기 가치를 놓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자기를 좀 블루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막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거 좀 오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하게 어필하고 네. 이 정도면 아마 네가 진짜로 어쩌면 연애에서 좋은 어떤 의미를 이른바 최고로 할 수 있을 걸? 나는 어떤 그런 그게 의뢰일주 여성에 대한 제대로 된 유혹이 아닐까 어떻게 임상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의뢰일주 여성에게는 사기를 쳐라 약간 저기 강프로님의 표정에서 약간 미소가 머금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이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강훈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건 맞잖아요. 아니 지금 표정이 되게 미묘하시네요. 아니 이건 제 개인적인 임상하고는 상관없고요. 이상하게 저는 의뢰일주 여성이 연애하는 걸 구경을 많이 한 적이군요. 구경을 많이 좀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구경하는 건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저는 그 의뢰일은 저한테 이렇게 기구실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별로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관가였습니다. 숙이 너 눈치 없이 강훈 선생님이 결혼하지 않은데 안 한다 그랬다잖아. 딱 말 들어보면 느낌 오잖아. 선생님 그건 안 하셨어요. 맞는 겁니다. 아시죠? 아니 그럼 이렇게 공약법이 두 가지로 다르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원래 남녀가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뢰일주 여성은 공약하지 않는 쪽으로 아 진짜요? 좀 복잡한 내면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팁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좀 끈기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훈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 이게 의뢰일주가 공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저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남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의뢰일주 남자들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잘 되는데 의뢰일주 여성에게는 사기. 의뢰일주 남성에게는 대쉬. 이것은 어쨌건 주가마식 정리였고요. 참고를 하셔서 잘 공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는 신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뢰일주 여성에게는 이른바 효신이라는 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잡자라 병인 정묘 아마 우리 지산선생님도 정묘이니까 효신인데. 효신? 그런데 이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일종의 부엉이. 부엉이 효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효신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효신은 남자 남명에서는 그렇게 크게 적용이 안 되고요. 여자 의뢰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래서 뭔가 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친과의 어떤 그런 그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엄이가 되고 뭔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들에 대한 사실은 어떤 이 그 의뢰일주 여성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근원적인 어떤 공포 내지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방금 지산선생님이 말한 좀 생각이 많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연애공교법에 대해서 두 프로님께서 사뭇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되게 조심해지는데요. 제가 보니까 두 분들이 을목일관을 좋아해요. 난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의뢰 여명들은 백수근달하고 인연이 잘 믿어진다. 오히려. 차라리 내가 먹여 살리는 게 마음 편하다 이거죠. 이게 의뢰일주가 시작부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습니다. 파악하기가. 그러면 사연을 만나보면서 의뢰일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공소 프리패스 수강권. 이름하야 슈퍼패스. 슈퍼패스라고요? 네. 설마 가격은 반으로 낮추고 수강기간 1년으로 늘어난다는 그 슈퍼패스라고요? 죽지 않았는데. 잘한다 너 광고 진짜. 죽지 않았다 너. 네.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는 반으로 낮추고 수강기간은 1년으로 늘렸다고 하고요. 기존의 명리 강의만 수강이 가능했는데 슈퍼패스는 철공소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강의. 네. 강원 선생님 막 되게 리즈 시절 강의까지. 네. 네. 아니 그러면 강원 선생님 예전에 했던 와인 야부리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너 지금 대본 보고 물어보는 거지? 아 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티카타카 해. 왜 이렇게 양심적이야. 그럼 나머지도 다 읽어주시죠. 풍수 와인 동의보감. 여기에 강원 선생님 과거 진행하셨던 전반순과 와인 야부리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 할인 쿠폰까지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철공소 홈페이지에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고요. 되게 좋은 수강권이 생겼다니까 구경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무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81년 2월 26일 오시생 여성분이십니다. 신유년 경인월 의해일 이모씨입니다. 신강하면서 관왕한데 이 관살이 정원과 평관이 완전히 나란히 그냥 연관과 월간에 혼잡 투출한 일단 좀 뭔가 이 명식상으로는 남자의 인연이 참 많은 고비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별로 그게 또 본인의 주제성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무슨 큰 시련을 안겨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3위 가보대운 마지막에 있으신데 뭔가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미술 작가로 일을 쭉 이어오셨는데 최근에 글쓰기의 재능을 발견하셨다고 그래서 글쓰는 작가로 전향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다고 하고요. 이게 해수, 해중임수가 이렇게 시간에 이제 수출을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5화 식심보다 임수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대 때 안 좋았던 연애 기억이 있다고 하시고요. 그 이후로 그 기억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으셨다고 최근에 다시 관심이 좀 생기신 것 같다는 경자신춘형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기상으로 적절하게 변화가 지금 오신 것 같은데 20대 초중반은 굉장히 졸래야 졸 수가 없었겠는데요. 20대 연애는 다 최악 아닙니까 보통? 이건 사주 명료와 상관없이 사실 모두가 기억하는 20대의 연애는 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 맞죠. 어쨌건 그 영향이 거의 20년을 이어져 오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관심이 생기셨다니 저희가 사연을 들어보고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 저는 내향적이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매우 불편해하는 성격입니다.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뜻하지만 또한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느라 끌려다니는 경향도 다분합니다. 아까 우리 나왔던 이렇게 많은 참 복잡한 양성들이 첫 세 줄에 다 나와있네요. 그러게요. 특히 어린 시절 이로 인해 에너지 낭비를 많이 했고요. 제 감정 변화도 무척 심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슬픔과 화를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요. 주로 남에게 드러나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혼자 하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또 자연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직업상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강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남에게 드러나는 일을 할 경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매우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노력파이며 지나치게 완벽주의인 성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학적일 때가 있고 일상에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큰일은 직관을 따라 용감하게 하면서도 작은 일에선 오히려 잔 생각이 많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연에 있을 때와 일을 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용기를 내는 행동파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종교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도 있고 현재는 매일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적이고 세상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극단적이고 과대망상적인 면도 있습니다. 끈기 없는 성격 고쳤습니다. 어쨌건 대기반성이니까요. 점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사연 속에서 과거 이력 들어보겠습니다. 이신묘대원부터 십이 임진대원 매우 불행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갑갑함을 많이 느꼈고 특히 엄마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정신분열을 느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열아홉 김효년, 스물 경진년, 스물하나 신사년 각각 3명의 남자를 만났고 제 인생 최악의 3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조차 잘 추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좋지 않았고 그때 받았던 상처로 20대 내내 남자를 미워하며 지냈습니다. 이이 계사대원 이때부터 저를 치유하며 지냈습니다. 스물다섯 을류년에 외국으로 떠나 6년 동안 지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자연에서 놀면서 스스로를 많이 치유하고 용기내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으로 가셨네요. 스물여섯 병술년부터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미술작업을 시작했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외국 음식이 너무 몸에 맞지 않아 서른하나 십여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저를 가장 괴롭힌 건 금전적 어려움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3위 가보데온 이때부터는 정말 한국에서 생존하기 모두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이런 저런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 결과가 좋았고 서른여섯 병신년부터 서른여덟 무슬령까지 너무 무리하며 일을 했습니다. 제 역할은 계속 높아졌지만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서른아홉 기해년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왼쪽 귀, 가슴, 자궁, 방광 등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쉬면서 몸을 추스르고 일도 조금씩만 하며 쉬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무슬령부터 부모님과의 감정적 관계가 완전히 풀려서 요즘에는 제가 부모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기만성인가요? 시간이 가니까 다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이 있었네. 살면서 정말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도움으로 힘든 시간을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과 좋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안정, 정신적으로도 매우 맑은 상태입니다. 단연간 무술가 명상을 하면서 저를 수행해온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루는 것 없이 바쁜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쉬엄 쉬엄 살고 싶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긍정적으로 또 대기만성으로 가고 있으신 것 같아서 반갑긴 한데요. 질문 세 가지 남겨주신 거 먼저 들어보고 응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하면서 마무리를 못하고 끝낸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끈기 없는 버릇을 고쳤고 요즘은 물에 떠 있는 나무 같은 삶에도 발디딜 곳이 생긴 기분입니다. 작년부터 미술보다는 글을 쓰고 말하는 것이 저의 재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글을 떠오르는 대로 쓰면서 습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노력하면서 찾게 되겠지만 작가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제가 어떤 분야의 글을 쓰는 게 어울릴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돈. 20대부터 현재까지 사회에서 일을 한 경험은 유익했고 이상적인 저의 성향을 바로잡고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동안 돈은 모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재정은 어떨까요? 네, 현실적인 것도 또 놓치지 않으셨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연애. 20대 초반에 있었던 연애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제야 가끔 연애도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어떤 사람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몇 번부터 가볼까요? 직업, 돈, 연애. 아무래도 글쓰기 분야는 강원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강프로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해수일지 정인이 시간에 투출해서 이 정인의 기운을 쓰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저는 우리 문화님이 쓰시는 글이 예를 들어서 비평적인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순수문학 뭐 이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전인과 정인의 성격과 관성의 성격을 다 살릴 수 있는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가장 제일 잘 가지고 있는 기운이니까요. 네. 기구신을 떠나서 그럼 어떤 글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22개사대원이나 가보대원을 쭉 이렇게 외국에도 계시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했던 요즘에 또 특히 이제 이 새로운 대세가 어떤 기존의 어떤 장르에 구금되지 않은 이른바 막 이게 철학에 관한 것인지 예술에 관한 예술적인 창작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처세나 뭐 이렇게 교육에 관한 것인지에 구분이 없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융합 장르의 글들이 이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찌면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경험과 또 공부 어떤 하나의 어떤 틀에 갇히지 않은 어떤 이런 그 공부들을 전부 다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의 글을 쓰기를 시대에 보는 것을 그 제안드리고 싶어요 통섭적인 어떤 네네 통섭적인 어떤 그런 걸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막 현학적이거나 뭐 평생 가봐야 독자가 5명이 넘지 않는 논문적인 글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아 네네 이분은 결국은 이제 뭘로 추구가 돼야 되냐면 식상생제로 추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재성 네 이제 사실은 그 글들이 새로운 어떤 사람과 사람 고립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고 가교가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른바 관계 짓기에 어떤 그 기를 내는 어떤 그런 그 성격을 지닌 글쓰기가 저는 이분에게 굉장히 잘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야 또 돈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야 뭐 현대사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저희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분이 사주적으로 보면 일단 완벽한 무죄는 아니지만 무죄 팔자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라는 저는 포커스보다는요 그냥 어떤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무조건 이분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먼저 취득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돈 문제는 그 이후에 좀 현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 그러면 이제 캐시 캐시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먼저 자기가 안정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 부동산 개념이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뒷받침이 돼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현금을 이제 운영하거나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산의 의미로 어떤 본인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본인의 공간이 네 네 네 문서로 있어야 그 다음을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돈을 좀 버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코인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네 뭐 거의 도박 수준의 어떤 네 돈 놀이 개념으로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시는데 네 저는 이분이 이제 부동산하고 좀 인연을 맺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게 재성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지금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땅이 있어야 네 자기가 이제 거기서 뭔가 근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작업을 하면 자기가 작업할 공간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재정적으로는 한결 이제 원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렇군요 강프로님? 이분은 자신이 돈을 교육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런데 그 앞으로의 흐름금은 40대 중반까지는 사실 필요로 돈을 벽고 갖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40대 중반부터는 뭐 80대까지 돈이 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오 좋네요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너무 돈돈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여태 해오신 것처럼 그냥 네 그렇게 이상적인 성향을 그냥 현실에 뿌리 내리면서 네 제가 볼 때 부모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요 그 42세가 을미 이 미토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 미토가 편제에 이제 12운성이 양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네 일단 감축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냥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뭔가 자신의 어떤 기반이 되어줄 재물이 될 가능성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갖고 아마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지선 선생님도 아마 이상 유동성이 강한 어떤 그런 투기나 투자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묻어라 라고 하는 것이란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네 네 근데 또 그 뒤로 병화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병화와 청화가 계속 이제 오게 되고 이제 72세는 아주 그냥 무술이라는 어찌 보자면 일종의 자신의 재물을 확장하는 네 네 간단하게 확장하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대원이 이렇게 70대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대디만성이군요 네 문제가 없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문화님께 꼭 동학관에서 들으시고 싶은 말씀은 의뢰를 주는 어느 한 가지를 탁 이게 내 인생을 구할 만한 어떤 하나의 아젠다를 탁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와 근데 잡으면요 네 20년이든 30년이든 그래서 끄짱 부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어요 네 네 게다가 문화님과 치엠 또 관까지 승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그걸 하게 됩니다 네 그 길을 가시면 돈은 알아서 해결이 될 것이니 네 네 동문제를 따로 bog다라 해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네 ANE 네 근데 뭐 사연 전체에서 사실 돈에 대한 걱정이 엿보이는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질문 하나를 요 나이쯤 되니까 추가하셨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연애가 지금 강 프로님이 애초에 사주 명식을 보셨을 때부터 말씀해 주신 게 조금 고난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이제 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요 명식에서 혹시 보이시나요? 연애라는 게 이제 처음에 어떻든 시작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한참 때 안 좋은 연애의 기억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참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뭐 사주적으로 보면 옛날 얘기긴 하지만 관이 이렇게 혼잡이 돼 있잖아요. 정관, 평관이 근데 이제 울목은 어쨌든 경금하고 합을 이루고 있는 어떤 형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는 좀 단편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남자복은 없다. 그냥 딱 잘라 시원하게 얘기하면? 네. 남자복은 없는데 남편과는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애라는 어떤 의미로 가면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어떤 구두적 약속 외에는 없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관을 취하고 서류상의 인연이라도 있으면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서류상의 인연이 아닌 대상들 있잖아요. 남자친구, 애인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좀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결혼을 할 게 아니면 솔로로 지내시든지 연애에도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네요. 그만 주시고 반대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애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편이 중요해요. 이제 와서 가끔 연애도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편을 했어요. 모두가 꿈꾸는 것 같은데. 회의는 금연을 하려고 한 겁니다. 문화님은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오문이다. 꿈 연애도 하면서 금연에 산다는 건 마치 백마같은 왕자가 언젠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거다는 말만큼이나 황당한 꿈입니다. 아니 근데 강훈 선생님은 건강하게만 빼면 가끔 연애도 하면서 잘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문화님이 연세를 떠나가지고 뭐 연애든 결혼이든 그것이 그렇게 절박할까요? 혹은 절실하게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닌 안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좀 있는 게 좋고 지금 해야 될 일은 1번입니다. 1번 작가 네. 그러니까 직업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야 아전다. 네. 왜냐하면 이분은 혼잡된 간이 강하게 청간에 투출했기 때문에요. 자존심 상하고는 절대 남자하고 못 사겨요. 남자가 못 삽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자존심의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1번이거든요. 1번에 대한 답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드디어 실현할 때 3번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잖아요. 2번도 해결되고 3번도 해결되고 네.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셔서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3번은 그냥 옵션이었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미술 쪽에서 글 쓰는 작가로 전향을 생각하시는 것은 사주상으로는 바람직한 건가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원래 을회일주가 미술이든 그림이든 그리든 다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을목이 경금이라는 것과 합을 하게 되면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문필이나 펜 같은 걸로 보거든요. 아주 완성도 있는 필력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쨌든 종이에다가 뭔가를 한다면 저는 글이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또 심금도 있어서 네. 네. 을신충도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이제 을경합이 그렇게 딱 되어주면은 진짜 너무 합거되어서 좋은데 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오하를 어떻게 생길까 신강의 문제예요. 오하 식신을. 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일본에서 말했지만 그럴 때 절대 미술 혹은 시각적인 요인들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영합형으로. 식신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이 오하를 지고 있어야만이 토를 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인성이 강한 인성이 식신을 그 일종의 좀. 코너에 몰고 있죠. 코너를 몰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을목도 순목이라서 그렇게 오하에 그렇게 바로 이렇게 적각적인 뜰감이 되어주지는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하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합으로 인한. 네. 네. 그래서 이 입목 급제가 급제는 정말 도도한 자존감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그냥 자뻑이 아니고 자기를 꼭 증명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어떤 그런 정복욕입니다. 이 기운이 살아있을 때 이 해수를 붙잡고 있을 때 오하를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갑오대운이고요. 갑오대운의 끄트물이고 이제 을미, 병신, 정육, 계속 화학기운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 오하식신의 요소를 담은 자기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용방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용의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토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용신이 토. 네. 화가 희신이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그 글에서도 보면 이제 음식이 안 맞아서 해외에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통 토 비위가 굉장히 약하신 걸로. 약하신 거죠. 그런데 을미대운으로 넘어가거나 병화대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 토기운도 들어오고 화생토도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뒤쪽의 운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야말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기만성 표본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일단 용의신을 화토로 잡아주셨고 우선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것들이니 첫 번째 질문에 응답 두 분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글을 쓰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기 창교도 글 쓰고 있는데 뭐 창교도 한 말씀 하실래요? 음... 없습니다. 제 책이 많이 안 팔려서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강호 선생님처럼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접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제발 잠 좀 져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니 좋다. 아, 아, 죽겠다. 아, 저도 저도 왜 이렇게 피곤해. 수면은 양보다 질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소리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균형 잡힌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함 메디테이션. 으잉? 결제 없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월 5,500원에 면역 수련, 연꽃 수련, 피라미드 연상 수련, 클래식 수련, 뭐, 뭐가 이렇게 많아? 플레이스토어 및 앱 스토어에서 함을 검색하세요. 잠 안 올 땐 함! 함 메디테이션! 닉네임이 집에 있는 놈입니다. 닉네임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가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라고 해요. 아, 네. 가족의 시선으로 닉네임을 지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놈이 된 것 같고요. 이분은 남성분이시고 앞에 문화님이랑 해가 같고 시가 같기 때문에 월주만 빼고 네, 떠가면. 나머지 여섯 글자가 똑같이 되어있는데 81년 10월 24일 오시생, 이분도 또 여기 시지에 오하가 있네요. 그런데 이분은 신약한 사주네요. 강프로님께서 앞에 문화님은 좀 신강한 사주였다면 집에 있는 놈님은 신약한 일주 사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시라고 이거는 약간 사연의 뉘앙스만 풍기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디 계시다는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고 음악 교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책 저술과 작곡 활동이라고 하고 방구석 여포 기질로 재능을 쓰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워서 저희 쪽에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명식상의 특징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은 토재성도 튼튼하고요. 오행이 다 갖춰져 있긴 한데 일단 좀 신약한 명식이고 남성분이시니까 운이 역으로 가잖아요. 역행하잖아요. 그래서 향후 45세, 55세 이런 대운들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저는 이 사주를 방구석 여포라는 의미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펼쳐져 나가는 운세가 오면 굉장히 좀 다른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의뢰일주는 앞서 특성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잘 모른다. 알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기 때문에 또 내면의 세계를 저희가 들여다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사연을 들어보고 저희가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 조용하고 주눅이 들어있으며 소극적이며 방구석 여포 기질이 있습니다. 박학다식하며 철학, 인문학, 예술, 외국어 쪽에 조회가 깊으나 그 중 아무것도 세상에 나가 써먹지를 못합니다. 글공부는 잘하나 면접, 발표 등엔 취약하고요. 남에게 자기주장이나 가치관 표현을 잘 못합니다. 본인도 답답한 듯 하지만 의외로 내면은 낙천적이고 그냥 하루하루 안빈낙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같은 건 세우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등 여러 핑계가 많지만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따금 그런 현실이 우울한 듯 하지만 대체로 낙천적이고 혼자 잘 놀고 평생 저렇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저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모님이 쓰셨나? 혼자 놀기의 달인이고 남과 노는 법을 잘 모릅니다. 남에게는 무조건 참아주고 자신의 성향을 숨겨요. 그래서 장시간 타인과 노는 것을 싫어합니다. 은둔자 성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타인에게 의존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트위터 낙인 기질이 있으며 약간 오덕 같은 스타일입니다. 일본 영화 같은 것을 보고 감성이 맞는지 잘 울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정규가 생각났습니다. 순간. 저 잘 울어요. 과거 이력 들어보겠습니다. 정유대훈 중산층 가정의 늦둥이 아들로 출생해서 어화둥둥 잘 살았어야 하지만 혼의 정사로 태어난 탓에 조부모의 미움을 받고 배달은 누나의 구박 속에 자랍니다. 한국이었으면 혼의 정사 출생자라도 드디어 얻은 아들이라는 미명아의 사랑을 받았겠으나 아들이 대단하지 않은 혹독한 국가에서 태어나 천덕꾸러기라며 구박을 인생의 디폴트로 달고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 2차 조립 가정마저 이혼을 해서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됩니다. 어머니도 굉장한 예술가 타입의 마이페이스로 방치풀을 시전하셔 제대로 보살핌 받지 못하고 혼자 알아서 자랐습니다. 병신대훈 얌전하고 수줍은 소년이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별다른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착한 아이였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요절하는 사건을 겪고 친구라는 개념을 부질없이 느꼈는지 어쨌는지 혼자 놀기 기질이 이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나 어머니가 취미로 시킨 학기에 꽂혀 음대에 가게 됩니다. 여자도 만나고 했으나 매번 3개월 내에 까입니다. 외국에 대한 동경으로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을미대훈 대학 졸업 후 국립극장 오케스트라에 입단했지만 극장 생활이 성격에 안 맞고 매번 비슷한 악보에 악기를 뚱땅거리는 건전지 인형이 된 기분이라며 자유를 찾아 퇴직합니다. 퇴직 후 자살을 꿈꾸며 재정상황 개털될 때까지 허성세월하다가 경술일주 외국여자를 만납니다. 거기 빨대를 꽂고 2년 취준 생활을 하는데 정확히는 빨대만 꽂고 취준은 할 생각 없었지만 여자가 닥달해서 취준을 합니다. 여자의 계획은 백수를 버리는 건 불쌍하니 취업시키고 헤어지는 것이었는데 취업 후에도 끈질기게 잡초처럼 도망간 여자를 쫓아다녀서 롱디 관계로 사귀게 됩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지? 가족인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어머니와 두 분이 살게 되셨다고 했는데 10대 때 그럼 이건 어머니가 써주신 건가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니고 남매나 뭐 하여튼 알 수는 없으나 이 정도 디테일이면 그 정도일 것 같네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장르는 음악선생인데 이유는 자유롭게 활동 가능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성향에 가장 맞아서입니다. 일단 지 세상은 수동적이고 작지만 그 세상 내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어 이런 소규모 음악 레슨이 적성에 맞는다고 느껴집니다. 사귀던 여자랑은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을 원하지만 여자가 안 합니다. 그렇군요. 가보대운 여자가 가보대운으로 바뀌자마자 바람이 납니다. 잡초처럼 붙잡으면서 다른 남자 만나도 되니까 자기랑 같이 살면서 만나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3년을 세컨남과 옥신각신하다가 여자가 세컨남을 적고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음악선생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에 하던 연주공연활동은 적게 되었습니다. 인문, 정치, 철학적으로 책을 쓴다거나 작곡을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지만 시도도 하지 않으며 잘 필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30대 중반 이후 성인병 증상 중 하나가 발생 연 1회 정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은 없지만 심성은 착한 편이고 의외의 효자로리라 양친에게 유일하게 자식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정신적으로 의존이 너무 심해요. 엄마 자리가 약했던 터라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여자에게 엄마네 집 이불에는 부끄러워서 오줌 못 사겠는데 내 이불에는 오줌 싸도 조금 더 창피하지 않아 라고 했답니다. 어머 그렇군요. 그 정도의 어떤 의미이군요. 네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우수한데 전혀 쓰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정령 자신의 꿈인 책 저술활동이나 작곡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직책을 높이거나 다른 것을 경험할 준비를 전혀 안 하니 돈은 지금 버는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더 뛰어넘을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쓰신 건 아니신 것 같고 너무 속속들이 아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보니까 저는 가족이 부러운데요. 형제 남매가 있으면 이런 게 되는구나. 아 외동이시군요. 네. 그게 형제 남매 자매 뭐 저기 다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잘 없군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연을 보고 계신 거고요. 아 그렇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어쨌건 애정이 묻어나면서 약간 부정적이기도 하면서 약간 긍정적이기도 한 미묘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대훈의 흐름과 사주와 지금의 상태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분이 어쨌든 내면적으로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저는 집념 같은 것들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 이 나이에 이제 뭔가 화려하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이제 의뢰일주 우리가 말씀드릴 때 좀 끈기와 대기만성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예술가적 기질이라든지 이런 문학적인 기질 같은 것들도 그런데 이분 사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신약한 편이거든요. 신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조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려면 한 45세 계사대훈이나 55세 뭐 임진대훈 이렇게 가면 여태까지 자기가 공부해왔고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상담을 온다면 빨리 늙어야 되겠다. 빨리 연글어야겠다. 시간이 나중에 말해줄 거다. 저는 좀 이렇게 사주의 전체적인 조화가 나쁘진 않아요. 아주 신약한 와중에도 가족이 보기에는 좀 지금 불안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구성으로 보이진 않는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수, 임수, 임진대훈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좀 보고 싶은 운세들이거든요. 강푸러님? 네.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놈 닉네임이죠. 에 대해서 쓰신 분이 아무래도 방금 지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제3여행을 좀 보면 이 분은 이 의뢰일주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족이 아닌 타인이 보기에는 어쨌건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고 오여곡절이 있지만 연애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아직까지 자신의 일이 일에 뭔가 정확하게 잠깐 포커싱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의뢰일주에 아까 모두 얘기하면서 그게 제일 안 되는 게 의뢰일주거든요. 이분의 흐름도 흐름이 굉장히 오히려 앞에 우리가 했던 문화님보다도 저는 더 좋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식성이 동반하니까요. 자기 이사를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음악교사 식신을 쓰는 일인데 그런데 약간 대운의 기복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령 이제 이 45세 계사대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화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계수가 무게에 합화된다든지 임진도는 굉장히 좋겠는데 해볼 때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 한 50정도 부터 이분이 저는 꽃에 피는 꽃에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분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시선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좀 힘들고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워낙 정제가 월간을 관통하고 있어서 일목신력함이 이렇게 그래도 해수와 임수가 돋고 있으므로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꼬박꼬박 월글만에서 사는 사람이 저는 봤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유복하고 혼자 힘으로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누리면서 살기는 어쩌면 힘들다 하더라도 본인과 만약에 그 향후에 또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긴다면 그 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5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좀 권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뭐 지금처럼 저는 이분이 이제 학문적인 어떤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독서가 됐든 다양한 어떤 배움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일단 45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준비라면 준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주에서 항상 남성분들 이렇게 보면 여자를 저렇게 끈기있고 집념있게 잡을 줄 아는 남성들은요. 이게 보통 끈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못합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안될긴겠죠. 이게 제 그 힘을 그 힘을 그런 데 쓰고 있는 그 집중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집념의 포커싱이 잘못됐군요. 지금 지금 아직 포커스가 딱 맞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렇게 자기가 어쨌든 싸워서 이겨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다시 이거는 보통일이 아니에요. 대기만성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좀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사주적 조건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시기의 문제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대기만성형으로 좀 지켜봐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어차피 밀어붙여봐야 이분이 아직 움직일 때는 저는 아닐 거라고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밀어붙이는 사람만 손에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저는 보고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저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닉네임만 보고서는 정말 오덕후처럼 집에만 있으시고 연애나 경제활동 여타의 이런 활동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연을 봤더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나름의 어떤 활동들을 제가 이게 이 사연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주를 가져와서 많이 봐요. 네.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70-80%의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엄마들의 잣대가 정말 대단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엄마들이 얘는 이래서 문제고 조금만 더 부지런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는 어디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대 준비하고 있대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준점이 잣대가 타인이 볼 때 높은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만약에 사주를 보러 왔다 그러면 저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가고 있는 행보라든지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분야나 방향도 대단히 잘 맞는 분야인 것 같다. 더 다지고 더 이제 공부하면 향후에 이제 한 45세 이후에 좀 빛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죠. 옆에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집에 있는 놈으로 보이지만 전혀 본인에게도 문제가 없고 집에서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고 보거든요. 가족은 알 수 없으나 본인은 특히나 의뢰일주 아닙니까? 네네 걱정하지 또 여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어떤 본인이 방송을 들으실까요? 글쎄요. 궁금하네요. 이것으로 본인이 지금 이렇게 지내시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지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지내시고 계시고 이후에 사오대운 오후대운 이렇게 들어서셨을 때 좀 더 멋있게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지금 책들도 좀 읽으시고 많은 양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에서 두 번째 사연도 저희가 응답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없었고 저 저번주에 저희 방송할 때 시간 오바되가지고 저희가 거의 약간 자면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나름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선방한 것 같습니다. 또 쑥이 PD가 돌아가니까 중심이 잡히네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응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을 했으면 반응을 해줘. 리액션을 해줘. 칭찬했잖아. 선생님 무신일주는 저런 거 저런 거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군요. 무신일주는 반응을 안 하는군요. 넘어갑니다. 민망하고요.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방송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두 쪽 덕분에 의뢰일주 시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사연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임술일주로 간다고 합니다. 임술일주로 안 했군요. 저희가 임술일주도 할 말이 좀 많이 있는 일주 중에 하나죠. 또 따끈따끈한 방송이 되겠군요. 현재 사연은 마감이 되었다고 하고요. 임술일주 다음에 다룰일주가 무인일주 무인일주는 5월 9일까지 사연을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 접수는 철공소 홈페이지 라자명 4 게시판에서 받고 있고요. 게시판 공지의 양식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팁을 좀 드리면 양식을 100% 맞췄을 때 사연이 소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방송 기준으로 남은 일주를 말씀드리면 임술 무인 경인 기축 정해 개유 입니다. 아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네요. 저도 팁을 잠깐 드리면 사연을 보내시기 전에 철공소 주소로 뭔가를 보내면 사연이 채택될 확률이 100% 입니다. 아니 사연 채택을 너가 아니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공략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뇌물은 안되고요. 낸장 저번에 안내드렸듯이 선물 증정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물은 유지현 시인의 화인이라는 시집이고요. 이 시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밀일주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시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철공소 홈페이지에 일대일 문의로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임술일주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